압도적 재미 매불쇼 박구용 철학 교수님 모셔달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분이 매불쇼 출연 이후에 너무 바빠져서 요즘에요? 매불쇼는 내가 못 나간다 내가 다른 데는 다 나갈 수 있지만 바빠서 매불쇼는 진짜 지금은 당분간 못 나간다 보통 그러다 망하는데 해서 어렵게 오늘 모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러 가시죠 철학 요즘 바빠도 너무 바쁜 분입니다 박구용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용입니다 강연이 많으신 거예요? 너무 많아 부르는 데가 너무 많고 이분의 요즘 본업이 그거 거절하는 게 본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바빠 그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바쁜 테니입니다 건들건들 하시잖아 국회의원 대신 박정원 원장님 계속 나오시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 바쁩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채워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자주 올 수 없는데 그래도 꼭 철학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와주셔야 돼요 진짜 이번에 특히 저는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정치적 사건 중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맥락에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나 또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축적해온 최소한의 합의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계신가? 그건 어떤 의미죠? 전제는 알 것 같은데 한 사회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원래 공동감각 또는 공통감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상식이라는 단어 말고 상식으로 영어로 번역되면 상식이라고 됐는데 사실 원래는 이게 히랍에서부터 중요한 언어였어요 고대 히랍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오면서 그게 이제 흔한 말대로 census communis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뒤집어서 커먼스에서 한 건데 공통감각이란 말이거든요 공통감각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말은 아리스토레스라는 철학자가 처음 썼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섯 개의 감각이 있잖아요 다섯 개의 감각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공통감각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에 와서 번역될 때는 키케로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키케로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한 사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 어떠한 참사가 일어나면 함께 슬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볼 필요가 없고 왜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 그렇지 그렇지 왜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 흔한 말대로 현대철학에 보면 이걸 배경지식이라고 해요 모든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공유하는 배경지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 대화가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데 그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감각도 대통령이 없는 거 아닌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심각한 의심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자기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나 언론을 악마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도대체 악마가 진짜 악마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철학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하고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누군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됐다고 의심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의심이거든요 어려운 생각이죠 진짜 어려운 생각이야 그건 상대편,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으면 저들은 악마일 수 있다고 하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무서운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보통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못하죠 못해 누가 하면 미쳤나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죠 반응을 하지 너 미쳤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듣고 솔깃했다 최소한 그런 무서운 얘기잖아요 무섭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네요 악마라는 게 뭐냐 현대 악마는 악마는 인간이 악마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마는 깨어나는가 이런 식의 주제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 전에 채욱 씨한테 물어볼게요 사람을 신뢰하나요? 사람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저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어떤 맥락에 신뢰하냐 어떤 맥락에 신뢰하냐 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욕망을 갖고 태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악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것 이게 좀 포괄적인 질문이잖아요 추상적인 질문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을 잘했죠 답은 잘했는데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모르고 사람보다 시스템을 더 신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의 역사와 문학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축적해온 것들이 있단 말이야 축적해온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답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려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는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신뢰하세요? 또는 인간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간이 뭐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인간을 정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은 먼저 정의해야 된다 신뢰를 정의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그 철학자가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맞아요 첫째는 휴먼 스페이스 그러니까 종적 인간 인류라고 하는 종적 인간 있잖아요 이건 정치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종적 인간이고 또 하나는 단수의 인간이 있어요 단수의 인간 복수의 인간이 정치를 한다 개인과 사회를 얘기하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 완전히 사회에서 분리된 단수의 개인이란 사실은 가상이지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저랑 좀 비슷하네요 반점이 한나 아렌트가 나랑 비슷해 맞지? 대단한 칭찬 좀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본인이 철학하시네 무슨 말 한지 뭐라고 해야지 나 칭찬을 못 했는데 단수의 인간과 복수의 인간으로 나눴는데 단수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시는 복수의 인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네요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얘기를 한 거네 대단하네 철학시 그랬을 때 그 복수의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냐 악하냐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예를 들면 성선설 성악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기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 선하냐 악하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자연에는 선학이 없어요 자연에는 선학이 없다 그 말이 좋다 자연에는 선학이 없는데 맞다 자연 선학이 없는 곳에서 선학이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와 무릎을 치게 하네 그렇죠 자연에는 선학이 없어요 그냥 강한 애가 약한 애 잡아먹는 건지 거기에 선학의 개념은 없어요 선학의 개념은 우리 사회로 들어왔을 때 생겨나는 거야 그렇죠 와 무릎을 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언제 악이 생기냐는 거예요 언제 언제 악이 생기냐 언제 악이 생기냐 인간은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규범을 만들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려면 규범이 필요해요 이 규범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자유를 제약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이익 더 큰 자유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맥락에 사회 계약을 한다고 믿을 수 있죠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하다못해 안전벨트도 불편한데 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 악마가 태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그 규범을 깰 때 그 규범을 깰 때 규범을 다 깨고 싶지만 깨면 합당한 처벌이 따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어떤 것을 가장 자기한테 이익이 될까 하는 걸 사람들은 끝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것이 나를 가장 이익인가 이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데 나만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익이 나한테 극대화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약속을 지키는 상황에서 자기만 안 지키려고 하는 상황을 가장 좋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기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만 예외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죠 들키면 뭐 지탄받거나 아니면 법에 처벌받죠 처벌받죠 대부분의 현대사회의 법률은 바로 이걸 무임승차자라고 하거든요 무임승차를 어떻게 완벽하게 처벌할 것인가 이것으로 경향돼 있어요 현대의 많은 형법들은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뭘 지향하는가 예외가 되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외가 되네 은밀히 다른 사람은 모르게 걸리지 않게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나만 예외가 되는 것 바로 이때 악마가 출현한다고 말한 거예요 아 그때 악마가 출현한다 이게 철학적 인마니오 칸트의 생각이에요 인마니오 칸트의 생각을 현대적으로 복수의 인간으로 다시 바꿔서 단수의 인간이 아니고 복수의 인간으로 바꿔서 풀이한 사람이 아까 한 나레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악마가 탄생한 것 같네 악마는 지금 누구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악마는 누구냐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하는 게 누구냐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는 사람 바로 당신이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은밀하게 예외가 되고 있잖아요 모든 형법에서 모든 일에서 당신만 수사를 받지 않고 당신만 소환되지 않고 당신만 뇌물을 받아도 되고 그랬다면 이것은 칸트에 따르면 악마입니다 바로 당신 악마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칸트식으로 말하면 칸트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악마도 행복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랬을까요 아주 나쁜 말을 했어 악마도 악마도 아무리 악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좋은 국가에 오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악마적 성향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성향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그러니까 성 타고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냐 선하게 태어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없고 단순히 혼자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하는 순간 악마가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막아주면 예외가 되지 못하게 하면 악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좋은 국가가 되면 좋은 국가란 뭐예요 악마를 철저하게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게 좋은 나라 예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법 앞에 평등 평등이에요 그게 좋은 나라네 그게 좋은 나라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법치 국가예요 누구도 예외가 안 되는 거 다 악마가 되려고 해 그런데 악마가 못되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아 그게 좋은 나라다 그것이 바로 법 앞에 평등이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간의 신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좋은데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이건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인간이 선악이 있다 그러면 선악이 있다 그러면 악보다는 선을 더 지향하자 이게 단위예요 인간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악보다는 선을 지향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거짓보다는 참을 지향하자 방향성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자 라고 하는 당위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신뢰는 인간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말은 휴머니즘 때 생긴 겁니다 휴머니즘 이전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말이 없어요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신에 복종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하거든요 신에 복종하면 신에 복종하면 그 대가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유지해 주겠다 신의 나라에서 그게 전통적인 프레임인데 아니 이제부터는 인간이 기준이 될 게 휴머니즘이구나 휴머니즘이라는 인간이 기준이 될 게 그리고 그 인간이 기준이 돼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 인간이 악보다는 선을 지향한다 하는 당위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당위를 당위를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또는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죽일 것을 기획한다 이런 것은 상상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사회가 당연한 새롭게 봐드린 거란 말이죠 그걸 깨면서까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집안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들은 은밀하게 예외가 되어온 상황 아주 이중적 악마네 그렇죠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 이게 너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위태로워지는 정치가 위태로운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공통지방이 무너지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회복은 굉장히 어렵군요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지면 양극화되거든요 틈이 갈라진단 말이죠 틈이 갈라지면 이걸 메우는 게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어려워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 더 어려운 건 그 틈을 또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거든 틈을 더 벌리려고 할 거야 근데 대통령도 사실은 아쉽지만 왜 김진표 의장은 당시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 또한 그 또한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복수의 인간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어떤 의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진표 의장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공적인 거잖아요 매우 공적이죠 국회의장과 국회의장과 한국의 일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다른 독대회를 했으면 그건 독대회 했으니까 비밀이다 그게 아니에요 불만의 긴밀한 얘기를 해서 공적으로 공표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런 위험한 얘기가 됐으면 근데 김진표 의장은 그 당시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었겠죠 최근에 보면 최근에 후속 회고록에 대한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이 논란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분은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당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이야기를 받으면 너무 논란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 중대한 말을 안 하냐 이거죠 아니면 혹은 그 당시에 여론은 본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혹은 아니면 지탄받는다 그건 정치적 개선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집안 인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그건 즉시 공표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반성하거나 나는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를 상의하고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전도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김진표 의장은 저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을까 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느낌 약간 와 칭찬은 좀 하고 어때 아 진짜 약간 김진표 의장이 약간 삶의 태도가 그런 태도가 많이 보여요 맞죠 그거는 그러면 건강이 안 좋게 나올까 봐 그걸 아예 안 받는 거다 그렇지 나쁜 거잖아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의사를 신뢰해야 하듯이 의료 시스템을 어느 정도 신뢰하듯이 이 공론이 형성돼가는 공론장 공론 영역을 신뢰해야 돼요 정치인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가 김진표 의장한테 없었기 때문에 없었나 보구나 그 당시에 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악마는 가정하지 않거든요 단 단 민주주의 헌법 체계란 우리 모두가 악마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 악마를 가정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거지 그렇죠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차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한시라도 급한 건 예외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국민이 그걸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악마를 악마가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고통받는 동료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의 뿌리 아까 공통의 집안 물어올 필요가 없는 거 물어올 필요가 없는 것 중에 그걸 최소화시키면 뭐냐 같이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 인간이 받는 고통에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면 참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슬픔이라든지 최소한의 공감이 이것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 이전의 것이에요 거의 자연수준의 것이란 말이죠 네 실제로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진다 하거든요 아 아 공감은 길러지지가 않아요 아 무뎌지기만 해 우리가 흔한 말들을 하면 동물들 원숭이 실험을 하잖아요 기가 막힐 원숭이 실험을 해보면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의 고통에 반응할까 안 할까요 민감하게 할 것 같은데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자면 원숭이에게 철조망에 넣어놓고 끈을 당기면 끈을 당기면 바나나를 줘요 바나나를 줘 그런데 바나나를 주는데 어느 날 옆에 다른 원숭이를 주고 끈을 당기면 그때마다 바나나를 주는데 그 전에 옆에 있는 원숭이를 때려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 철을 당길까 안 당길까요 안 당기나 보네요 안 당겨요 내가 아무리 좋은 바나나를 먹더라도 먹을 수 있지 않더라도 그거 감수해요 옆에 있는 다른 원숭이가 받는 고통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아 왔다 갔다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악마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이를 먹고 배우면 배울수록 공감 능력이 무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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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지지가 않는다 그래야 내 이익이 극대화돼서 그런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 계산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감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또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공감이 거의 지금 없다면 앞으로는 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더 기대할 수 없다가 핵심이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 없다 희망이 출구가 없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말은 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꾸만 변화를 요구하지 마라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최근에 많이 했고 원래는 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제를 지적하다가 이거 안 된다 라고 저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체코 프라아를 대표하는 소설가 프란치 카프카 들어보셨죠? 카프카 이 카프카의 모든 소설의 그 핵심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요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는 말을 왜 말하냐면 출구가 없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그 출구가 없다는 상황에서만 진짜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대안을 찾다 보면 출구를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문을 못 찾는다 못 찾지 지금 우리가 그런 정황에 놓여있다 이거 희망회로 돌려서 안 들리겠네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에 무슨 야 출구 찾으려고 후레시 넣어주고 없는데 어차피 못 찾아 출구를 뚫어야 돼 지금은 출구가 없다는 걸 공유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또는 상대의 언론을 자기하고 의견이 좀 다르면 자기의 반대하면 악마시하는 악마화하는 그런 공유감각도 없는 이상한 이상한 감각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은 예외가 되는 이중 이중 이걸 조금 안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이중적으로 악마화 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은 그 공감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둔감해질 뿐이다 우리 저 유명한 최재천 교수님 아세요? 네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공감이 길러지지 않는 것이다 네 그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프란치 카프카에 출구가 없다 와 아 씨를 한 편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로 마무리하는 마무리하자 네 알겠습니다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출발이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 최욱 씨는 출구가 없다는 것을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저는 이 시대에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희망을 찾기 때문에 생긴 한 일이에요 그렇지 정말 희망을 찾기 때문에 그 프란치 카프카가 별 어떤 곳에도 출구가 없어요 이분 소설에 오늘 내용 너무 와닿네 그런데 그걸 그건 왜 그러냐 너무나 간절하게 희망을 찾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는 간절하게 찾는 최욱만이 네 이 출구가 없다는 걸 감지했다 감지해버렸어요 선취했다 변화하길 바라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은 지금은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죠 이제 그 노력이라는 게 안에 없는 출구를 찾는 노력 말고 출구를 뚫자 이거죠 출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욱이 좀 자제해 아니 내가 띄워줬을 때 그만했어야지 아까 박지원 의원님한테 뭐라고 하더니 똑같이 울어 겸손하라고 날립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봐 이 철학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확실하네 척박함 속의 풍요로움은 철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도 문장이 좋았다 지금 맞지 맞아요 맞아요 좋네 좋잖아 되게 인정하기 싫어하셔 이렇게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나 참 그래서 이 철학 코너를 저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철학이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항상 필요한데 이제 워낙 바빠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아이고 팩트야 몇 번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매주 거절했지 매주 진짜? 고맙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좀 뚫리는 기분입니다 박부용이 아니고 박구용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